EBS 수특 영어 14강의 8번 production and efficient use of nutrients by coral leaf communities production, 생산과 그리고 efficient use, 효율적인 사용이죠 사용, 뭐에 의한 산호초, coral leaf에서 같이 산호초가 되죠 산호초 군집들 산호초 군집들에 의한 영양분의 생산과 효율적인 사용이 이게 주어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 생산 그리고 효율적 사용 두 개로 왔다고 보시면 돼요 주어가 그래서 동사가 여기 resort in 하고 오는데 복수 동사로 왔죠 자 resort in 하면 뭐 초래하다, 결과를 났다 이거죠 당연히 뭐 야기하다 되고요 자 어떤 결과를 났냐면 high primary productivity 높은 primary productivity가 1차 생산력 이건데요 1차 생산력이라는 건 정해진 단위 시간 동안에 광합성이나 화학 합성을 통해서 유기화합물 형태로 에너지가 생산되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 비율을 말하고 얼마나 많은 정해진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유기화합물 형태의 에너지가 생산되느냐 겠죠 아무리 아무래도 쉽게 생각해보면 다시 보면 산호초 군집에 의해서 이 영양분이 생산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높은 1차 생산력을 초래한다 이거죠 resort in 당연히 cause, bring about, lead to 이렇게도 바꿀 수 있을 거구요 계속 갑니다 this is reflected in the richness of the community 이것이 즉 앞 문장을 얘기하고 이것이 is reflected 수동태라서 반영된다 이거죠 반영되다 반영된다 어디에 그 군집의 이 richness, 풍요도, 풍요로움에 반영이 된다 이거죠 scientists aren't sure however just how much primary production there is on coral leaves or which particular organisms are the most important producers 하지만 하니까 일단 흐름이 뭔가 반대로 갈 거고 과학자들은 aren't sure 확신하지 못한다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냐면 여기 간접 의문문이 두 개 왔습니다 5월로 연결되면서 간접 의문문 두 개 오구요 첫 번째 간접 의문문이 얼마나 많은 1차 생산이 there is 있는지 이 산후 초에서 산후 초에 정말 얼마나 많은 1차 생산이 생산이 여기는 production으로 왔네요 1차 생산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유기물이 가장 중요한 생산자인지 producers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생산자인지 알지 못한다 이거죠 간접 의문문인데 이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명사 할 때는 이렇게 how much 명사 또는 셀 수 있는 명사 같은 경우 how many 복수명사 이렇게 쓰죠 같이 일단 먼저 붙어야 돼요 how much 명사 붙고 그리고 there is 왔구요 뒤에도 이 위치가 약간 의문사인데 형용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organism 이 주어를 수식하는 느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의문사 오고 어떤 특정한 organism 주어 그리고 동사 이런 순으로 왔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그 산후 초 군집들에 의해서 영양분이 생산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1차 생산력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러한 것은 이 그 군집에 그 산후 초 군집의 풍요도에서 잘 반영이 되는데 드러났는데 하지만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모르는 것은 확실하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1차 생산이 진짜 코랄리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산후 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그 많은 유기물들 중에서 코랄리프 안에 어떤 이 특정한 이 유기물이 생명체가 그 가장 중요한 생산자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거죠 there is no doubt that there is no doubt 하면 뭐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거죠 뭐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자 다시 접속사 안으로 들어가서 대절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거고요 주옥젠델리 주옥젠델리 are very important 자 이거 되게 어려운 단어가 왔는데 발음도 어렵고 뜻도 어렵고 황록공생조류랍니다 황록공생조류 황록은 이 색깔에서 왔을 거고요 이게 이제 산후 안에서 공생하는 거래요 그래서 황록공생조류가 여기 이가 붙으면 복수명사예요 이가 없으면 단수고 그래서 동사 알았죠 황록공생조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것들이 지금 황록공생조류가 이 산후 안에 살기 때문에 it is hard to measure exactly how much organic matter they produce 자 여기 있은 가주어이고 진주어가 투부정사로 왔죠 매절하면 뭐 특정하다 재다 그래서 어렵다 뭐 하는 것이 측정하는 것이 정확하게 여기 투부정사 안에 또 간접 의무물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명사 주호동사 온다고 했죠 얼마나 많은 이 organic matter 유기물을 they produce 그들이 생산해 내는지 이거죠 측정하는 것이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 왜 개들이 산후 안에 살기 때문에 괜찮나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많은 할 때 지금 much이 계속 오고 있죠 왜냐하면 뒤에 연결되는 명사가 production 셀 수 없는 명사고 organic matter 셀 수 없는 명사기 때문에 괜찮나요 자 그 다음 for a time it was thought that very few animals eat coral 자 for a time 한때는 it은 또 가주어이고 여기는 진주어가 대절로 왔죠 접속사 대절 was thought 생각되어졌다 뭐라고 대절 안으로 들어가서 do a very few animals 동사 eat 매우 적은 동물들이 이 산호를 먹는다고 생각되어졌다 컴마로 끊겼고요 왜 그러냐면 since there is so little live tissue on a coral colony 자 왜냐면 because랑 같은 뜻으로 쓰였죠 since 때문에 이 little이니까 매우 적은 해도 되고 거의 없는 해도 되겠죠 live 살아있는 티슈 조직이 어디에 그 산호 군집에 산호 군집에 살아있는 조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죠 산호 군집 위에 군집에 살아있는 조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산호를 먹는 동물들이 매우 적다라고 한때는 생각되어졌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한때는 이니까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it was therefore believe that 또 일단 therefore 그럼으로 왔고 일단 it이 또 가주어로 왔죠 그 다음에 진주어 대절로 왔고요 therefore 그럼으로 앞 문장에 대한 내용 순서 같이 기억하고 뭐 당연히 does hence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따라서 그러므로 믿어졌다 뭐라고 대절 안에 이제 절이 또 두 개입니다 여기 이븐도로 시작하는 부사절 그리고 주절 이렇게 왔는데 이븐도 당연히 비록 뭐뭐이지만 이거죠 이 황록공생조류가 여기도 E 붙어서 복수명사예요 생산해내지만 많은 유기물을 생산하기는 하지만 컴마에서 여기 이븐도절 끝났고 most of it is consumed by the coral and not much is passed on to the rest of the community 자 그것의 대부분이 할 때 it은 그 여기 a lot of organic matter를 말하는 거고요 많은 유기물 이렇게 되겠죠 많은 유기물 근데 지금 matter가 아까도 우리 셀 수 없는 명사로 왔던 거 보이죠 how much 하고 셀 수 없는 명사 그래서 또 셀 수 없는 명사로 왔고 그렇기 때문에 most of it 이라고 이제 is로 받아야 되고요 대명사로 그러다 보니 동사도 단수로 와야 되죠 is consumed 단수로 오고 그리고 지금 수동태로 써야 되죠 왜냐하면 그 유기물이 소비되는 거니까 섭취되는 거니까 괜찮나요? 그 유기물에 즉 이 황록공생조류가 생산하는 그 유기물의 대부분은 섭취되고 뭐에 의해서? 이 산호와 산호에 의해서 이미 섭취가 되고 소비가 되고 and 그리고 일단 꿈 키워드 다루시 주어동사 옵니다 주절에서 또 주어동사 오는데 여기가 주어동사 왔고 또다시 주어동사 많은 부분이 많은 것이 is passed on to 원래 be passed on to 하면 어디로 또는 누구에게 전달되던데 앞에 not이 있으니까 부정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부분이 그 군집에 즉 산호초 군집에 rest 나머지로 전달되지는 않는다 라는 거죠 괜찮나요? 아이고 어려웠다 그쵸? 2호 대절 끝났고 다시 볼게요 이게 therefore니까 앞 문장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한때는 생각되어졌다 대절이라고 란에 들어가서 매우 적은 동물들이 adamers는 셀 수 있으니까 당연히 few 이 산호를 먹는다고 생각되어졌다 왜 그러냐면 이 산호 군집 위에 산호 군집에 살아있는 조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따라서 믿어졌다 비록 이 황노 공생 조류가 많은 유기물을 생산해 내긴 하지만 그 유기물의 대부분은 그 산호에 의해서 직접 산호에 의해서 섭취가 되고 또는 소비가 되고 많은 부분이 즉 많은 유기물이 그 군집 산호초 군집의 나머지 부분까지 전달되지는 않는다 라고 생각되어졌다 이거죠 믿어졌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때는 이라고 했죠 for a time 그러면 이제 한때는 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아닐 거다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넘어가서 as biologists looked closer however 하지만 봤어요 그쵸? 아 그럼 바뀌겠구나 하지만 이 생물학자들이 더 면밀하게 더 가까이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살펴봄에 따라 they found more and more animals 그들은 발견했다 비교급 and 비교급이죠 여기서는 여기 animals일 수 있겠으니까 many의 비교급이겠네요 그쵸?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비교급 and 비교급 점점 더 모한 점점 더 많은 동물들을 발견했다 어떤 동물들 뒤에서 수식하고 바로 뒤에 동사오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거 알 수 있고 animals 복수명사니까 동사 목수로죠 that eat corals or their products 동물들인데 뭐를 먹는 이 산호를 먹거나 또는 산호의 생산물을 먹는 점점 더 많은 동물들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제 however로 연결된거죠 괜찮나요? primary production by corals zuozenderly therefore 발음 정하지 않아요 can be important not only to corals but also to the community at large 따라서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 올거에요 이 산호황록공생조류에 의한 1차 생산은 can be important 중요할 수 있습니다 뭐에? not only able or so b죠 a 뿐만 아니라 b도인데 우리가 뭐에 중요하다 할 때 이 전체자 2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chorus 산호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뭐에도 at large 하면 뭐 전체의 이런 느낌이다 전체 그래서 그 군집 전체에도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